응급실 떡볶이 먹을까? 제일 맵다는 사막 맛으로 먹었지 그냥 먹고 비벼먹고 튀김 먹고 당면 추가해서 먹으려 했는데 당면이 바삭했네 앙라운드 아, 근데 맛있다! 국물떡볶이라 또 완전 새롭네 소세지가... 색깔이... 뭔가 핑크빛이 나서 이상한데? 잘라먹어볼까? 소세지가 아니었어! 떡이었어! 이 안에 고구마가 들어있네? 맛있네! 달달해서 어, 근데 어묵이... 크흐흐흑 크흐흑 어묵이... 이런... 이런 어묵 들어있는 떡볶이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으흐흑 으흑 좋다! 어, 잠깐! 일단... 김말이! 고기 고기 주인공 고기 고기 퍼 고기 아.. 아.. 김말이 잡채말이는 어디를 가서 먹어도 맛이 똑같은 것 같아요 같은 회사 건가? 고로케! 고로케는 고로케 먹어줘요 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고로케 맛을 잘 살렸다 얇은데 적당히 안에 감자 같은 게 들어있으면서 고로케 맛을 아주 잘 살렸어요 역시 고로케는 고로케 만들어야지 포기하자 못 살리겠다 이거 꽃빵! 꽃빵을 연휴에 찍어서 맛있는데 떡볶이랑은 안 어울리고 연유랑 진짜 맛있네요 사막 맛인데 엽떡보다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 국물? 잠깐만 이따가 먹어보자 일단은 뭐야! 날치알 주먹밥 짜잔! 변해라! 엽! 다시 변해라! 엽! 간편하구만! 좋았어 주먹밥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먹어도 맛있네요 밥에 비벼 먹은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콧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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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작작하게 해서 메추리알 어! 만두! 맛있네! 아, 맛있네! 익었다 이거! 오, 좋아! 아, 맞다! 당면이 있었지! 헤헤! 이거 삶아진거 맞아? 앙앙! 당면이 그냥 일반 당면이 아니라 납작당면이라 괜찮은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당면의 특성이 육수를 쫙쫙 흡수하기 때문에 육수가 맛있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국물이 맛있으면 기대가 돼요 아, 근데 왜 매운맛이 안 느껴지지? 이제 완전 마비가 됐나? 그냥 되게 달달한 맛밖에 안 느껴져요 당면을 먹는데 흡입할 때 매운 고춧가루 느낌이 나서 이렇게 한번 할 것 같은 느낌 빼면 달달한데요? 왜 그러지? 수제비가 들어갔는데 수제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맵다 이제 어, 대박! 아니, 아까 당면들 있잖아요 당면들이... 아, 뭔가 지금 엄청 오고 있는데 왜 그러지, 갑자기? 꿀피스 한번 가볼까? 아, 잠깐... 어우, 갑자기 왜... 어... 뭐지? 하... 하... 눈물이야, 이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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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마무리 해야 되겠다 아... 마무리는 탁! 중국 당면에다가 주먹밥을 올리고 앗, 저번에 까... 하... 하... 뜨거운 앴 히히히힉 포수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텅..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너무 맛있어! 응급실 떡볶이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셔서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는데요? 엽기떡볶이랑은 또 굉장히 다른 매력! 얘는 진짜 어떤 맛이냐면 문구점 앞에서 파는 추억의 떡볶이 맛! 국물 막 엄청 많은! 거기서 매운맛이 강화된 그런 떡볶이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달달하고 매우면서 계속 들어가는 그런 맛의 떡볶이입니다 영상 맛있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비하인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뇽홍!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응급실 떡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응급실 떡볶이를 먹어달라는 댓글들이 부쩍 많이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없어서 오늘도 또 차를 타고 이번에는 거의 청주에서 끝에서 끝! 대각선으로 끝에서 끝까지 가서 포장을 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먼저 주문을 해놓고 가려구요 부상맛, 중상맛, 혼수상태맛, 사망맛... 이름이 왜 이래? 너무 무섭다! 무섭지? 그러면은... 혼수상태로 갈까? 그냥? 근데 혼수... 혼수상태나 사망이나 내가 보니 한 끗 차이일 것 같아서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아 아예 부상을 하든지 부상맛을 가든지 부상맛이 제일 약한 거예요? 네 사망 아닌가? 사망맛으로 가는 게 한번 검색해보세요 유튜브 말고 블로그 글을 보자 엽떡에 비하면 맵지 않지만 좋았어! 그럼 간다! 끝났어! 엽떡에 비해서 맵지 않지만이면 무조건 가도 돼! 저는... 먹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응급실 국물떡볶이 청하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엽떡입니다! 어! 네! 거기 포장 하나 부탁드려요! 사망맛 하나! 그리고 꽃빵튀김 네 고로케 네 김말이 네 잡채말이 날치알 주먹밥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 여보 사망맛은 엽떡 오리지널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 오리지널이랑 비슷해! 그러면 뭐 아 사망고 사망이다! 사망이다라! 안돼 여보 나 죽으라고? 아니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포장! 네! 네! 윤란동에서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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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막 입에 침이 고이기 시작했어! 빨리 가야지 여보 자고 있나보다 응급실 떡볶이 아 뜨거워! 와우 아 뜨거워! 와우 장난아닌데? 침샘이 폭발하고 있어 떡볶이를 담기 위해 새로 산 그릇 아 근데 이거 국물 떡볶이인데 여기다 하면 좀 국물이 부각이 안되려나? 후식 와우 오케이! 요렇게 해서 그러면 일단 소스샷을 찍고 그다음에 촬영을 하자! 아멘